나와서 노래하시는 분들보다도 이렇게 단체로 나와서 율동을 마친다든가 또 노래하모를 잃는다든가 쉽게 안되는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무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기서 오늘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원희명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작사가 김동찬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초대하신 초대가수입니다 정말 노래자랑에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강릉에 계신 분 만나뵙고자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정의약한 남자 그 다음에 눈물 젖은 빵 고영준씨가 여러분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작정 무작정 당신이 좋아 박수를 마시고 나오세요 고영준씨는 아무 일도 없이 당신만 있어진다 내 마음 너무 행복해 나 여긴 당신을 위해 세상과 무엇과는 바꿀 수 없는 사랑 소중한 나의 당신 온 여름 하늘 영월 계절이 바뀌어가는 영원히 갇히냐는 우리를 사랑 세상 그룹에 아무리 뭐라도 해내려 나 여긴 당신 뿐이야 무작정 당신이죠 아무리 미흔 없이 아쉽만 있어지면 아쉽만 행복해 무작정 당신이 좋아 아름다운 이유가 없이 아쉽만 있어지면 아름다운 마음을 행복해 나 여긴 당신 뿐이야 세상 그룹에 아무리 바꿀 수 없는 사랑 소중한 나의 당신 온 여름 하늘 영월 계절이 바뀌어가는 아쉽만 있어지면 우리를 사랑 세상 그룹에 아무리 뭐라도 해 아쉽만 있어지면 아쉽만 행복해 아쉽만 행복해 아쉽만 행복해 무작정 낚시요